발견하는 게 필요한 것 같네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강의 또 준비해 주셨나요? 지난 시간에 루프스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발표 그래서 루프스의 한방치료가 실제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루프스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루프스의 자가항체가 실제로 저하고 함께한 한방치료를 통해서 항체 수치가 양성이었던 분이 점점 좋아해서 음성이 된 아주 좋은 치료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지난 시간에 대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와 함께 루프스가 한방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연속으로 루프스의 외국 발표 연구 발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극소수의 루프스 환자분들만 한방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한방 쪽에서는 제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극소수예요. 전체 루프스 환자분들의 숫자로 보면 극소수인데 제가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객관적으로 외국에서도 대규모의 루프스 환자분들이 이제 한방치료를 받고 좋아진 사례를 소개해 드린 건데 지난주에는 제가 9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대만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루프스 환자 중에서 한방치료를 받은 19,333명 그리고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1,571명 이 분들 한약을 복용한 루프스 환자분들은 루프스 신장염의 발병 위험도가 30% 가까이 감소됐다. 약 15년간의 연구 결과 한약을 복용한 15년간의 루프스 환자분들을 양약만 복용한 게 아니고 한약, 양약 병행하니까 루프스 신장염증 발생이 30%가 줄었다는 코호트 연구 대규모 연구 결과 발표해 드렸죠.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아시아권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대만에서 유독 루프스 한방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동의보감의 나라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대한민국은 동의보감의 나라. 허준 선생님, 체질학의 창신자 이재마 선생님의 나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한약인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질환에 있어서요. 일단 일반적인 어떤 건강이나 보약종 말고요. 이런 치료적인 거, 전문적인 희귀난치성 질환에 한약 치료를 받는 분들이 한국에서 오히려 적다는 겁니다. 대만에서는요.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료보험공단이죠. 루프스 환자분들이 다 등록이 돼 있고 거기서 이렇게 루프스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한방의료보험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루프스 한방치료를 쉽게 접근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분별한 폄훼나 이런 좀 비방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루프스의 한약이 나쁘다.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한약을 먹으면 신장이 나빠진다. 이런 게 너무 광범하게 교육되다 보니까 루프스 환자분들이 한방치료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보시면은 대만이나 중국 국민들은요. 루프스 환자분들이 한방치료를 아주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루프스 한방치료에 관한 논문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 역시 대만에서 장기간 10년간 진행된 거예요. 그렇군요. 19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대만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 루프스 환자분들의 10년간 코어트 생존율 연구입니다. 생존율 연구라는 게 뭐냐면은 한약을 복용한 루프스 환자분들과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분들이 5년 후에 생존이 얼마나 돼 있느냐의 생존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5년, 10년 따지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니까 굉장히 길고 정밀하게 이루어진 연구고 지난주는 신장염이 30% 감소하는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2만 3천여 명 루프스 환자분들 중에서 9,267명이 한약을 복용했고요. 나머지는 한약을 복용 안 한 거죠. 9천여 명과 나머지 환자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한약을 복용한 루프스 환자분들은 5년간 생존율이 74%에서 94%까지 약 20%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을 늘려봤어요. 10년 동안 관찰해보니까 한약을 복용한 루프스 환자분들은 63.2%에서 91.4%로 향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 20에서 30% 사이로 생존율이 늘어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루프스는 생명에 위험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존율에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은 한약 치료가 그 사람의 인생, 루프스 환자분들의 삶과 생명,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정말 그런 게 한약을 복용한 루프스 환자의 5년 생존율과 10년 생존이 모두 다 향상이 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10년이라면 정말 긴 기간 동안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명수, 개체수도 굉장히 많아요. 5년 연구했고 10년 연구했는데도 생존율이 높아진 거 밝혀졌지만 개체수 자체가 많다. 환자분들 수가 많다. 이 실험군에 약 9천여 명의 루프스 환자분들이 한약을 복용한 건데요. 국내에서는 9천여 명의 아주 턱도 없이 모자르죠. 한방치료를 정확히 받고 있는 분들 숫자가. 루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그래도 한방치료를 받는데 루프스 환자분들은 한방치료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국내 루프스 환자분들도 생존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희망이네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방치료를 안 받으시는 것은 이 가능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이렇게 9천여 명의 표본 집단을 통해서 5년, 10년 연구해서 나왔잖아요. 연구 결과가. 10년 동안 이렇게 20, 30%가 향상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의 루프스 논문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먼저 한국보다 대만에서 이 루프스 한방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조사 논문이 있어요. 루프스 환자분들이 외국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40%가량이 기존 현대의학 치료만 받는 게 아니고요. 약 40% 환자분들은 병행을 하고 있는 게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생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루프스는 점점 위험해지니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루프스 환자분들 중에서 40%가량은 대체의학이나 이런 한의학, 기존 현대의학이 아닌 보조의학들을 접목을 하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만 유독, 유독 국내에서만 어떤 현대의학적인 치료로 과도하게 집중이 돼 있다. 물론 제가 현대의학적 치료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데 한방치료를 병행하면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국내 환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게 되셔서 한방치료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도움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루프스 환자분들의 병세가 심해져서 더 가면 사망의 위험률까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루프스가 심해지면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 건가요? 네. 루프스가 진행되면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거나 감염이 심해지거나 또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생겨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게 생긴 건 있고 당뇨병이나 또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해서 혈전이 몸에서 자꾸 생겨서 피 덩어리죠. 그래서 혈관을 막아서 갑자기 사망이 이른 경우도 있고 골다공증이나 무혈성 괴사가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해서 진행이 돼서요. 실제로 루프스 환자분들 중에서 5년, 10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분들은 골다공증이 20, 30대도 나타나요. 골감소증이. 그리고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20대 중반 남성이신데 고관절이 괴사가 돼서 스테로이드를 먹다가 고관절이 썩는 거죠. 괴사 돼서 찾아오셔서 치료하는 분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장질환, 단백뇨가 나오고 또는 루프스 질병 활성도 증가 자체로 인해서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루프스는 5년, 10년 지나갈수록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연구는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루프스 한방치료가 꼭 국내에서도 병행되는 것이 좀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루프스 환자분들의 사망을 줄여주는 것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앞으로 한국에 계신 루프스 환자분들도 한방치료가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럼 여기서 루프스 환자분들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루프스 환자분들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안티DSDNA 항체, 좀 어렵죠? 줄이면 항DNA 항체라고 하는데 루프스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항체입니다. 그래서 루프스 신장 염증이 심해지면 이게 올라가요. 이 항체가. 그리고 루프스 질병 자체가 병이 나빠지면 이 항체가 올라갑니다. 이 항체가 높아지면 루프스가 나빠지는 거고 이 항체가 떨어지면서 음성이 되면 루프스가 나은 거예요. 그러면 루프스 관리에 있어서 이 신염이 악화되는지 알 수 있는 항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항DNA 항체, 안티DNA 항체인데 안티 더블 스트랜디드 이렇게 길어지는데 줄여서 항DNA 항체라고 환자분들은 보통 통칭하고 안티DSDNA, 안티바디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항DNA 항체인데 이 항체 수치를 루프스 환자분들은 검사할 때마다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게 되는데 이 항체의 변화 곡선 그래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곡선이 계속 상승 곡선이다. 루프스가 점점 나빠지고 단백뇨가 더 나오게 되고 신장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걸로 보면 되고요. 이 항DNA 항체, 안티DSDNA 항체의 그래프가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내 루프스가 좋아지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치료해 주신 분은 여성분이었나요? 남성분이었나요? 네. 40대 여성분인데 루프스 발병한 지 10년 차 되신 분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은 루프스가 10년 동안 많이 진행되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유지를 하셨던 분인데 루프스 발병 10년 동안 현대학적으로 양양만 복용하면서 지내오셨는데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 항체요. 안티DSDNA, 안티바디디라고 하는 항대인의 항체가 10 이하여야 됩니다. 보통은요. 그런데 이분이 57.4로 올라가 있었어요. 10년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 항체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저를 찾아오신 거고요. 손목, 손가락, 관절 통증이 있으면서 레이노 형상 손가락에 나타나고 만성 피로감. 그리고 이분이 저를 또 찾아오셨던 이유 중 하나는 양약을 복용할 때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너무 빠지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상황에서 양약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 57.4까지 올라간 항체 수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 10개월간 치료를, 한방 치료를 하면서 루프스의 이 항, DNA 항체를 조절하는 네. 한약을 복용하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가명양질환 식이요법 이렇게 병행하니까 57.4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 바로 다음 달에는 70.2로 잠깐 올라갔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항체가 막 올라가던 상황에서 한방 치료를 들어갔는데 네. 한 달 동안에는 그 진행을 막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70.2까지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고 네. 둘째 달부터는 52.1로 내려왔고요. 셋째 달에 28.4로 대폭 내려오고 네. 넷째 달에 16.3, 다섯째 달에 13.2, 여섯째 달에 8. 그 다음에 일곱째 달에 음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쭉 매달 검사 결과에서 현재까지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 결과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항, DNA 항체를 음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루프스 신염의 발병도가 30%로 낮아진다. 네. 대만에서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신장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이 항, DNA 항체라는 것도 신장염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분이 57.4였던 이 항체가 한방 치료 7개월 후에 0이 되면서 10개월 되면서 마무리 됐거든요. 어. 10개월 만에 음성으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루프스가 있었지만은 네. 한방 치료를 약 10개월 정도 하고 나서 음성이 되면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방 치료를 만약에 받지 않아 주셨다면은 계속 이 항체 수치는 높아져 갔을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한방 치료를 저하고 함으로 인해서 루프스 진행이 멈췄고요. 루프스 진행이 멈췄다는 건 생명이 위험받을 상황이 없어졌다는 거고 이분 인생은 본인, 이분도 직업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활발하게 직업 생활을 하신 분인데 본인 직업 활동 다시 복귀하셔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정말 원장님 말씀이 정말 딱 귀에 쏙쏙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수치를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57.4에서 70.2로 확 뛰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갑자기 치료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수치가 내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게 잘 안 듣는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처럼 꾸준하게 기다려주는 연습도 좀 돼야 되고 본인의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래야 0까지 내려오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수치가 첫 달이 아니고 둘째 달, 셋째 달까지도 올라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믿고 따라가신 분들은 결국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상 범위까지 이렇게 회복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저도 정말 기쁜데요. 아, 오늘 루프스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